예배 늦게 와서 설교만 듣고 기도할 때 빠져나가는 교인이 성도라 하긴 그런 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성도가 있었습니다. 설교만 듣고 나가다 보니까 헝금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배 다른 모임에 참석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복자로 최고의 유익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도 안 내고 헝금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는 생각. 물집이나 시간도 손해보지 않으면 참 좋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잘 살면 좋았는데 아팠습니다. 중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서 침상에서 병원 침상에서 기도합니다. 좀 도와주이소 나를 좀 살려주이소 그렇게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한테 불평합니다. 하나님 수요일 날 빠짐없이 예배 참석했는데 왜 고쳐지지 않습니까? 따지니까 하나님이 빨리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는 예배당에 와서 얼굴만 살짝 비추고 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도 병실에 가서 살짝 얼굴만 비추고 나온 것뿐이란다. 너는 항상 바빠서 내게 드릴 시간이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나도 너한테만큼은 바빠서 너를 고칠 시간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야기겠죠? 실제 상황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야기입니다. 예배.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과인과 아벨의 재산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인의 재산을 안 받았고 아벨의 재산을 받았다 이야기하는데 거기 잘 보시면 과인과 과인의 재물을 안 받았고 아벨과 아벨의 재물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뭔가 하면 그 사람이 드린 그 마음, 그 몸을 받으신 겁니다. 최선을 다해 우리가 예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듣는 것 그것만은 예배가 아닙니다. 설교 예배 시간 중에 설교하는 시간만 예배 시간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보면 준비하는 시간까지 우리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말씀 잘 듣지 않아도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배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는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 찬양도 기도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있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모든 시간에 열심히 최선을 가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 자신을 그리는 겁니다. 성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모든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 나 자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사람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갈까요? 믿는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베드로 전세 2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갓난아기를 그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이는 그로말미야마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아믘 아이들이 머만 찾습니까? 엄마들만 찾습니다. 아니면 죗병만 찾습니다. 그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갑니다. 성경을 이렇게 딱 덮어놓고 예전에는 많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도 좋지만 우리들은 이 말씀을, 이 안에 있는 글자, 까만색으로 된 이 글자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보에 보면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아십니까? 읽어보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정성스러운 예배를 위해 다음을 지켜주십시오.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며 성경 찬송을 찾아놓기, 핸드폰 끄기, 잡담 금지, 이게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어느 교회에 있어서 보고 뺏겼습니다. 일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정성스러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바른 예배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하는 장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할 일이 있습니다. 성경 찬송을 찾아놓는 겁니다. 성경 찬송을 찾아놓고 그게 어떤 말씀인고,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입니다. 뭔가? 하고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뭔 말인지 몰라도 글자라도 한번 읽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드려야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찾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안 읽었는데, 오늘 바로 앞절입니다. 21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너희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모든 더럽고 악한 마음을 버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합니다. 피곤하니까 자꾸 눈을 감습니다. 눈을 빼야 됩니다. 눈에 힘을 주셔야 됩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신념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합니다. 우리의 심장 골수를 찔러서, 우리의 모든 것을 쪼개고, 우리를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갑니다.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에는 금, 꽃,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누가 했느냐 하면, 다윗이 였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였는지, 얼마나 말씀을 귀하게 여겼는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들어야 됩니다. 귓구멍을 딱 열고, 눈을 열어야 됩니다. 보고 들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기울여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편에는 비유, 크게 보면, 말씀이 어디에 떨어질까요? 우리의 마음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21절에 분명히 저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어떤 사람이 되라고 합니까? 말씀을 어떤 사람이 되라고 합니까, 저기요?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저기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있지만, 원문 성경에는 너희는 앞에 그러나 라는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한으로 말씀을 받으라.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온유한 사람의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한 걸음 나가는 것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렇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시작입니다. 이후에 할 일이 있습니다. 행동, 실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 많은 성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말씀을 듣는 일에 집착합니다. 듣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잘 들으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나가면서 다 놔두고 갑니다. 내 머릿속에 남는 것 하나 떨어져서 싹 놔두고 싹 갑니다. 집에 가면, 똑같은 사람을 삽니다. 말씀을 듣는 일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사람, 예배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딱 그것만 합니다. 말씀만 듣기 위해서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실천이 중요합니다. 처음 그 사람이 늦게 매일 집착하던, 그 사람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 실천했다면, 다음 주에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잘못 들은 겁니다. 잘 듣고, 전혀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 시간 중간에, 설교 듣고, 기도 시간에, 내빈 겁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몰랐습니까? 서기관들이 성경을 몰랐습니까? 서기관들은 성경을 적는 사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많은 주황들을 만들고, 열심히 성겼던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너무 잘 알고, 말씀을 잘 읽고, 잘 들었지만,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책망받은 겁니다. 실천이 없었습니다. 실천하는데도, 지 마음대로 옵니다.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구멍을 열고, 마음을 열고, 잘 듣고 있습니까? 들은 말씀이 우리 안에 움직이고 있습니까? 우리의 심정 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 말씀대로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내딛으며 실천하고 있습니까? 자기 모습을 보지만, 곧 잊어버리면, 그거를 보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잊어버리는, 실천이 없는 사람, 그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우리를 살리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갑니다. 오늘 읽은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오,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감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 단 한 가지로 행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 성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아는 것이 힘일 수 있습니다. 알아야죠. 그보다 더 나아가서 실천하는 것이, 더 큰 힘이고, 더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한 그 말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 말씀을, 실천하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천하는 자니, 복을 받을 짐이라, 말씀합니다. 저 25절 말씀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좀 더 넓게 해석하기 쉽게, 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완전한 복을, 잘 살피고, 꾸준히 지켜나가는 사람은, 그것을 듣고, 잊어버리는 일이 없으며, 그런 것을 실천해 옮깁니다. 이렇게 실천함으로써,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완전한 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피고, 꾸준히 지켜나가는 사람, 이 사람은 단 한마디로 주리면,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잘 몰라도 됩니다. 글자를 잘 몰라도 됩니다. 들었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 더욱 경건한 사람입니까?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단 한마디라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작은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빨로 믿음을 나타낸다면, 말 잘하는 사람이 안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읽을 주에, 감동받은 글이 하나입니다. 글, 문구입니다. 제가 아침에 보니, 그림이 안 보이더라고요. 등대입니다. 등대가 하는 일이 뭘까요? 빛을 비추는 일입니다. 등대는 아무 소리도 안 됩니다. 등대는 소리치지 않습니다. 뭘로 나타냅니까? 빛을 비출뿐입니다. 경건한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뭘로 하는 거라고요? 행동으로 실천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건의 모습, 하나님을 숨기는 모습을, 우리들이 한번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잘 받는 것, 중요합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 다음이 뭡니까? 실천, 작은 실천, 조그만 실천, 작은 움직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 경건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또 경건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